야구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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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전쟁!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헬론입니다 오늘의 해볼 게임은 양코 대전쟁입니다 오늘은 심연을 훔쳐보는 자 삼성! 한번 해볼 거고요 아 근데 오늘 궁금한 게 이걸로 하나로 깨기 할까 아니면은 덱 그때그때 맞춰서 깨기 할까 맞춰서 해주기 해? 오케이 실패하면 바꾸기? 지금 그 말 보고 갑자기 화가 남 저기요 저 실패 안 합니다 실패를 할 어? 실패하는 방법 딱 하나 그 저는 이 레전드 스테이지를 하기 전에 꼭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 안되겠다 그리고 오늘 원래 그때그때 맞춰서 깨려고 했는데 오랜만에 원툴로 한번 다 깨보죠 불꽃불꽃 암흑병기 여기에 뭐가 나오냐 했더니 이딴 놈들 나오네 과자 없어요 왜 자 제가 그래도 이 삼성은 난이도가 매우 세우기 때문에 2배속 꺼주고 1배속으로 가자고 유튜브도 1.5회로 본다고? 그럼 3배속이야 임마 자 악위는 나를 멈춰 잠깐만 이거 멈춘 다음에 야 저거 뭐야 뭔뎀 고마세요 살팽이 돈나나와 그만해 악위가 막 서서 멈춰 톡 저기요 빨간 대갈군 너무 세고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한 마리 죽으세요 에이 일트는 깨지 이건 뭐 깰 리가 없음 그냥 호냥 아 그래 대갈군 이제 한 마리 남았다 자 이제 그리푼 딱 적재적소에 소환해줘서 죽였고 한 번 멈춰 그렇지 멈춰서 시벨 치켜! 저 폐놨죠 그리고 흑슬리가 저주를 걸어주려고 했는데 멈춰! 멈췄어! 이거 지금 유성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야 이제 열파를 쏘! 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유 이씨 지금 열파떨어지기 0.01초전이야 이제 쏘아아아아아 쏘다 아아아아아아 이제 0.001초전이야 아니 젠장을 맞을 저주만 걸면은 멈춤을 멈출 수 있는데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흑슬리 한 번 더 가 쏘아! 자 여기서는 백타마가 딱히 쓸데가 없네요 이럴 때 흑타마 가져왔어야 됐는데 하지만 뒤졌어 임마 자 이제 두 배속 가자아아아아아 우쿠부그 암흡병기 크리아 아우 아우 이 암흑 멍몽이들 겁나게 쳐들어와가지고 힘싸움하는 거 괘씸해 자 귀여운 벽화 여기에는 너무 귀엽다 못해 흉악한 이 큰 다람쥐 나방새끼 늙은 다람쥐 늙은 나방 나오네요 자 여기는 솔직히 좀 다른 거 들고 오면 쉽긴 하겠다 자 일단 시작하자마자 NARBANG이 나오는데 이거 백프로 돈을 Moara 나중에 엄청 어려운 걸로 깨드게 하겠다 이거자놌 이거! 슬리 어 뭐야 아니네 기다리고 있으면 바로 나오네 잠깐만 나 저거 잡고 돈 벌어야 돼 우와 오... 그래도 일단 한 번 멈춰! 이거 뭘로 잡지...? 1800원밖에 없는 굿이 새끼데나? 아이구야... 원틀로머 깼으면 뭐다!!! 덱 바꿔 개빡치네 어! 나 이걸로 깼대 이걸로 그냥 바로 깨지나? 이때도 근데 개그지같은 덱을 가져왔네 어! 이거 내가 2성으로 깼던건데 헬런 과거에 뭘로 깼는지를 한번 해봐야겠다 일단은 이너 소환해줘서 그냥 개같이 때려버림 욕사책 읽기 컨텐츠 아 이거 좋은데? 이거 2성으로 깨놨으면 일단 3성은 깨겠지? 못 깨겠음 설마 개 접해버리자 그냥 자 아시구나 나와가지고 어 하고 이제 고양이 콤비까지 나와서 이 싸가 빠진 바람쥐 혼내줘 해커 나와 그리고 흑슬리 왜 소환함 근데 이거 왜 졌는지 알아요? 이태구 이 빡대가리가 그냥 흑슬리를 소환을 안해서 그래 진심을 다할게요 얘도 소환해줘 뭐야 어? 잠깐만 이거 개빨리 잡으면은 그냥 빨리 끝나는 건가? 맞는 것 같은데? 존네 빨리 깨면 그냥 존네 빨리 끝나는 거 아니야? 자 러쉬 드가자 아 이렇게 깼나보네 그때 이렇게 깨시면 됩니다 너무 쉽고요 자 과거의 텔로는 이걸 어떻게 깼을까? 이건 그냥 고대 콤비만 소환하고 노화 같은 거랑 편향이 소환 되는 거 아닌가? 귀찮았구나 태구야 이런 민신 같은 걸 태구는 그냥 양코대전쟁이 하기 싫구나 자 뭐가 나오나 볼까? 기억이 안 나 고 나왔고 고 자 1대3 피자 배달보고 가자 어휴 죽어요 어휴 죽어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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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트 야 한번 힘싸움 하려고 했는데 뒤져버렸네 고릴라가 적극적이야 왜 맨날 여기다 아시는구나 뇌가 좋은 거야 이태구는 제대로 된 탱포 가져오지도 않아 오랜만에 크로노스 소환해 크로노스 이거 야 이강을 가져왔어 야 화가 치밀어 울음 그래도 뺐으니 다행이야 크로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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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너무 쉽고 지금 나 좀 컨디션 안 좋은데 이 과거의 텔론이 서포팅 해주고 있네 이건 또 뭐야 이 슈퍼레어 지존 1등 오르골이 들어가 있잖아 아 이 아이시농구나 자 ㅈ대로 해놨네 뭐 나오는데 천사 나오겠지? 하하하하하 그치 오르골에 천사 대왕 있거든 어? 어? 말이다 말 음악 웃음에 반갑고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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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잡을 수 있지? 에이 못 잡겠어 설마 어허 잠깐만 슬립 해봐 그렇지 아니 저거 원숭이 자식 한 번만 죽이면 될 것 같은데 멈춰 한 애 더 때려 아아 그렇지 아 때렸어 때렸어 야 저 원숭이 3마리 겹친거 봐 아시는구나 출동해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멈췄고 응 응 드디어 중압꽃 아시는구나 사거리가 1600 될걸요? 아시는구나 좋다 아시는구나 못 때렸네 지금이야 툭탁 하겠어 툭탁 하겠어 툭탁 정성학설 배리어 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뭐가 있을까 에이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은 난하고 넣었겠지 메탈도 있는데 그렇지 아 다행이네 이 정도면은 뭐 쏘쏘하네요 매치업 아 근데 시작부터 배리어가 나오고 있네 저런 배리어 보면은 막 테코우루가로 막 터뜨려 버리고 싶고 한번 해줘 그렇지 한 놈 가시고 아 이거 블랙 투마 엔딩이라고? 으어어어어 다 소환해 시간 끌면 나오겠다 이거 맞네 60만인가 보니깐 나오겠다 빨리 깨웩 아닌데 뭐야 그러면은 블랙투마 언제 나오는 거야 이거 좀 늦게 나와요? 오케이 크리티컬 터졌고 오랜만에 고양이 아조라세루스가 있다 그 본능구슬 A까지 박혀있다 그 방금 테코루가가 배리어 터프인것 보셨죠 한 방에 이론상 100만까지 터집니다 아크리아! 과거에 이태구 너무 신인데? 뭔 원툴덱이야 그냥 과거에 얽매여 이 선조가 했던 지혜를 어울리란 말이야! 이건 누구야 이 고대 대갈곤이랑 화가 잔뜩 난 돼지 자...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되는 줄 알아요? 난 정확하게 알아 이거 그냥 이 새끼 그냥 깨지네 해가지고 그냥 했던 걸로 또 한 거예요 딱히 의미 없습니다 이거 야 이거는 그냥 내가 한 번 맞춰볼까 한 번? 근데 쉬워보이긴 해 이걸 보고 어떻게 져 이게 어려워? 근데 사실 이걸 보면 굳이 하면 연화할 정도만 추가해도 되지 않나? 빨간 적 탱킹 필요한 거니까 됐다 이 정도면 과거에 이태구에 묵지 않은 매치업이구만 응 가자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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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람쥐가 더 와 다람쥐 막을 방법이 없으 아니 내가 봤을 때 진짜 신내 삼성에서 쉬는 다람쥐가 왔다니까 진짜 예상도 못한 데서 그냥 갑자기 이 새끼가 치고 들어와서 그냥 사기를 친다니까 고람쥐 유사 블랙쿠마 인정 이 새끼 체력 거의 10만이잖아 이러니까 영구력 가져와가지고 하는 거임 아 이거 혼냥이가 죽어 어우 아 귀찮아 몰라 깨겠지 몰라 깨겠지 그쵸? 신하 밀어 니가 니가 그거야 그렇지 잡았고 신하 밀어 멈춰 멈춰 그렇지 누가 봐도 마성룡 바벨 캐리 아닌가 신캐리인 거 같기도 하고 신캐리 뭐 깼어? 너무 쉽네 자 오늘 썸네일 추천받습니다 구라고요? 그냥 다람쥐 하나 넣어야지 으음 맛있다 과거에 이태구의 힘을 받는 거 나쁘지 않은데? 야 그래도 진짜 다람쥐가 세긴 하구나 여기 다람쥐가 내 기억상 설정이 그걸걸? 영어강사 이랬던 거 같은데 근데 발음 존나 구린 영어강사 여깄다 잉글릭스 고대 영화 같은 발음으로 말하는 다람쥐 영어학원 맞네 사가지 없는 이 새끼 자 오늘 재밌었고요 다음에는 데스메가시티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끝 hello hello I'm telling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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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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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